이태원 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란 주장이 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2일 황운하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사과 요구에도 한 장관은 거부했고. 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퇴장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회의는 두 차례나 멈춰섰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겨 재개된 회의에서 한 장관은 자신의 발언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어 유감이라고 사과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경찰이 마약 단속에 치중하면서 참사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며 그 시작은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경찰의 마약 단속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고 검찰은 단속에 나선 적도 없다며 허무 맹랑한 유언비어라고 받아쳤습니다. 마약 수사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든가 이렇게까지 못하도록 괴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장 시급한 건 국회 국정조사지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에 특검을 당했습니다. 논의할 때가 됐다고 한 장관은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수사에서 특검은 진실 규명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SBS 장민성입니다.